아니 왜 나한테 작추래. 진짜로 작추래. 괜찮죠. 얼굴이 왜 빨개지신 거예요? 빨개지는 게 아니고. 왜 먹어요? 우리가 있어요. 우리가 다 뽑고 해도 돼요.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난주에 유재석 씨가 갑자기 여섯 글자를 보낸 거예요. 뭐라고요? 문자로. 현무야 힘내라. 현무야 힘내라.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괜한 격려를 해 주시는데 저는 괜찮고요. 그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? 그거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. 발리로 화보 촬영을 다 했어요. 시기가 또. 어떻게 해요? 전현무씨가 보겠다는 소문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단심 누나가 회장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그냥. 아니 내가 남편도 아니고. 나한테 의미는 왜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. 표정 한번 하셔야 되는데. 갑자기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? 아니 제가. 이럴 때 더 그래야지 약간. 기가 막힌 표정이 준비돼 있어요. 아 그래요? 뭘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딴 데 보고 그냥. 아 그러고 있으면 돼요? 그치. 정말 귀찮네요. 너도 알고 있겠지만. 조금만. 그래, 괜찮아. 나는 아무것도 안 보고 키만 보는데. 낮춰야, 낮춰. 183? 이하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. 널 사랑하지 않아. 근데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진짜 괜찮으신 건지. 아니 괜찮다는데 왜 자꾸 괜찮냐고. 말을 계속 겨듬으시네. 아니 괜찮다 그러면서 문구가 촉촉해. 어떡해. 아니 문구가 이 정도 죄송하잖아요. 저희도 그동안 되게 궁금했어요. 뭐였군요? 진심이었나요? 저는 옛날부터 그게 진심이야. 아니 아니 아니. 왜냐면 궁금했어. 아니 근데 약간 좀 애매한 게. 그러니까. 단톡방에다가. 재기받자. 단톡방에다가 우리 이선 회원님이 제일 먼저 올렸어요. 축하드린다고 해서. 그 밑에 정말 뭐 다 주르륵 축하드려요. 정말 잘 됐어요. 했는데. 지금도 봐. 한 번만 단문을. 널 사랑해준다. 널 사랑해준다. 널 사랑해준다. 널 사랑해준다. 널 사랑해준다. 난 내가 잘못한 줄 알고. 왜 단문을 안 모르신 거예요? 단문을 안 한 게. 거기에 축하해 정말 잘 어울리라고 답장을 남기는 게. 그게 왜요? 더 찌질해 보여. 난 가만히 있었던 거야. 아니 거기다 대고. 정말 잘 어울린다. 축하해. 여름 사 chacun에 난 이 방에 한 번만 봐. 너는 게장 안 뭐par에서 간다고 하면. 아깍를 사심듯 지 sciences. 뭐하는 거 ㅋㅋㅋ 이게 왜 farming이라고 해도